저기 가는 저 양반이 넥타이가 팔랑팔랑 남자라면 어젯한 젠투맨 여자라면 몸매치고 넘버원 돌았으니 밝은 입술 새침한 아가씨 아이 참 별꼴 남장의 여인 저기 가는 저 친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망고파티 봄바람에 보리춤을 살랑살랑 남자라면 멋쟁이 handsome boy 여자라면 걸음걸이 넘버원 돌아서니 미소짓는 어여쁜 아가씨 아이 참 별꼴 남장의 여인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한효정